이거 운명의 동화줄 우리가 만약에 하면 누가 살아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면 번호 우리 한번 해볼래요? 이건 쉬운 거니까 쇼리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성적이 형사님이 제일 좋기 때문에 형사님이 3번 형사님이 3번 3번에 한번 올라가시면 좋겠다 우리 전진학 부장 아들의 번호를 받을게요 전진학 PD님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전진학 부장에 나가주시면 전진학 PD님 1번 이창명씨한테 1번 받아랍니다 이병진의 고국진 PD가 알려줘 고국진 고국진 PD 몇 번? 5번 나토인씨 5번 받아주세요 이병진씨 5번 마술사 우리 메인 작가님 왠지 4번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술인 역술인 박성준씨 같은 경우는 2번으로 가게 되나요? 2번으로 자연스럽게 1번에 1번에 누구죠? 이창명 2번에 역술인 역술인 3번에 형사님 4번의 사기 마술사 5번의 리병진 리병진 형님이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 자 여러분들 줄을 꽉 잡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출발해주세요 출발 출발 과연 누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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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이역 정정이역 매달리기도 힘들어해 안 외쳐요 힘들어 힘들어 아 됐다 첫 번째. 시작. 1, 2, 3. 1도 맞췄어. 3도 맞췄어. 3번! 아! 형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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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위기인 선생님! 위기인 선생님! 위기인 선생님 오셨어요!